네, 이도 씨와 무슨 사이죠? 국민학교 3학년 때 값주만이었습니다. 그럼 이도 씨와 찍은 사진 진짜 맞죠? 아, 예, 예, 이게 봄 소폭 때 찍은 사진인데 얼굴을 잘 알아보려나 모르겠네. 상관없습니다.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유, 고맙습니다. 이쪽으로. 예, 예. 여기요. 희소 엄마랑 육천지간인데 희소 돌잔치 때 내가 갔었거든요. 봐요, 이 희소 맞죠? 제가 어렸을 때 얼굴은 잘 몰라서. 일단 통과. 진짜 사진만 보여주면 이 희소가 1억씩 준다는 게 사실이에요? 1억뿐입니까. 잘만 얘기하면 집도 사준다니까. 아, 그 문중에 팍팍 쏘는 스케일. 안 보셨어요? 이 기억들 하시면. 네, 네.